네, 2024 LCK 스프링 스플리 39번째 매치 피어엑스 대 T1의 대결 T1이 2대 0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어지를 받은 제우스 선수, 캐리아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엑스를 꺾고 7연승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단독 1위에 오르셨는데요. 승리 소감 여쭤볼게요. 먼저 제우스 선수. 일단 계속 지금 1등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다시 1등 하니까 기분 좋고 열심히 해야죠. 네, 열심히 하는 모습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캐리아 선수도 승리 소감 들려주세요. 일단 기분 좋고 꾸준히 계속 연습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캐리아 선수 1세트 바텀에서 특이하게도 이즈리얼 서포즈 등장했는데요. 이게 11년 만인 3,943일 만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푸만두 선배님께서 원딜 리신과 함께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서포즈 이즈리얼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이즈리얼을 좀 이제 준비를 좀 했었었는데 이제 오늘은 뭔가 그 이즈리얼 준비를 좀 예전에 몇 주 전까지는 했었는데 이제 그 전주를 까먹고 있었는데 오늘 뱀픽 과정에서 갑자기 이즈리얼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요. 아까 5픽에서 뽑을 때 그래서 민심이 나쁘지 않다 싶어서 이즈리얼을 뽑았던 팀원들과 감독 코치님들이 지지를 해줘서 자신감 있게 뽑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 소문만 무성하던 정말 민심이 좋았던 이즈리얼이 오늘 드디어 등장을 하게 돼서 저희도 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제수 선수 게임 초반부터 리신이 활개를 치면서 T1이 사실 1세트에서는 불리한 상황이 20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버텨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일단 사실 리신이 활개쳤다기보다는 제가 이미 자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매섭게 각을 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몇 번 죽고 나서는 그냥 사실 그렇게 크게 급해지지 않고 이제 뭐지? 정글 캠프 좀 먹으면서 열심히 성장했습니다. 열심히 성장하면서 후반을 바라보는 그런 플레이를 주셨군요. 좋습니다. 제수 선수 바텀이 흔들리면서 좀 어려웠던 게임을 한방에 뒤집었던 한타가 있었습니다. 그 한타 장면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이때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레아타 풀키오에서 어? 했다가 딱 여기서 뭔가 이러면 이겼네 하고 그냥 그냥 풀키오에서 어? 살짝 당황했지만 좀 상대 연기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한타 가기 너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이후에 또 바론과 용까지 챙기셨거든요. 이때 한 번에 이렇게 챙겨가면서 팀원들과 어떤 이야기 나누셨나요? 이제는 게임 많이 넘어왔다.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이 한타 장면에서 캐리아 선수의 활약이 멋있었잖아요. 이때 어떻게 각을 보셨을까요? 아 아까 이제 그 상황에서 저만 포킹할 수 있는 그거였는데 이제 상대가 좀 급하게 만들면은 상대가 잘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포지션 앞으로 잡고 계속 그냥 까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우스 선수가 또 아트록스만 잡으면 캐리력이 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스프링에서만 6전 전승 중이고요. 아트록스와 오리아나가 함께 할 때마다 또 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5전 전승 중이거든요. 팀에서도 이 제우스 선수의 아트록스 또 페이커 선수의 오리아나가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단 제 아트록스도 물론 자신 있는 픽이고 상의경 우리아나도 되게 잘하는 픽이지만 또 오너 선수의 레리 자부심도 굉장히 뛰어나고 본체이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레리라고 본인도 인지하고 맨날 말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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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좀 녹슬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오늘 오너 선수가 계속 피창에다가 또 니달리를 올려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글쎄요. 그냥 재밌나봐요.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레를 최강자이기 때문에 팀원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캐리어 선수도 어떻게 이 조합은 좀 믿고 가는 편인가요? 아 이제 사실 상치가 그렇게 뽑히면은 솔직히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즈리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 비웃으셨죠?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런 조합 덕분에 또 이렇게 이즈리얼 서포트이 등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캐리어 선수 2세트도요. 오랜만에 또 등장했습니다. 서포트 니코였는데요. 사실 캐리어 선수의 니코는 오늘 또 활약을 엄청나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픽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뱀픽 과정에서 상대가 칼리스타 니코를 4,5픽에서 뽑으려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니코 뺏으면은 상대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제가 니코를 뺏고 진행했던 것 같아요. 상대를 좀 견제하는 픽이셨군요. 저희가 또 니코 활약 장면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녹턴 궁과 연계해서 만개를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그동안 또 페이커 선수의 만개를 봐왔기 때문일까요? 어떤 활약이 있었을까요? 이제 상영이 니코 할 때마다 이제 워낙 좀 아티스트 느낌으로 되게 잘 열기 때문에 그걸 잘 뒤에서 보면서 이제 니코 저렇게 여는구나 하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니코 강의 나왔는데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계속해서 또 새로운 픽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 캐리아 선수인데 앞으로 또 어떤 카드를 꺼낼지가 기대가 됩니다. 또 이 모든 걸 감내하고 함께 해주시는 구마유시 선수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스프링 우승 가자. 그래서 그리고 일단 이렇게 제가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이유는 다 팀원들과 구마유시 선수랑 감독 호신들 때문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팀 분위기가 아주 훈훈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연승과 함께 1위에 오른 T1입니다.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지키려면 연승을 이어나가야 할 텐데요. 다음은 1라운드 마지막 대결입니다. 농심 레드포스와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음가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우스 선수. 네 이제 1라운드 마지막 경기인데 어느덧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할겠고요. 그리고 연습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캐리아 선수도 각오 들려주세요. 일단 1라운드 잘 마무리하고 싶고 다음 주부터 또 패치가 바뀌어서 잘 준비해서 꼭 연승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T1 선수들입니다.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